보내줘, 내가 진짜 해줄게. 그런 건 뭐 어렵지 않지. 내 업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솔직히 내일 봐서야 알지. 그럼. 그리고 나도 그런 궁금한 거 있다. 아, 이제 민성은 눈치 보네. 옆에서 물어볼래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궁금한 거 있어. 오. 신경 쓰이는 것 같아. 어떡해. 두 분이랑 했었잖아. 나? 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 분이랑 얘기를 한 번씩 해보고 싶어요. 네. 두 분이랑. 근데 왜 그게 내가 된 거야? 아. 애초에 뭔가 좀 더 딥한 얘기를 할 여지가 없었어. 여지도 없었고. 오늘 그분이랑? 결정적인 건. 노선이 보여서? 그게 궁금하구나.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가? 애초에 좀. 연애의 성향이랑 얘기했잖아. 연애의 성향이 나 맞지 않는 것 같더라. 아, 오늘 얘기를 해봤었구나. 어제, 그때. 너랑 얘기하고 나서. 아, 어제 얘기했었지 맞아. 아, 맞다. 그 뒤로 뭐 따로 얘기한 적 없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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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다. 나 그게 궁금했어. 두 명이었다고 했었는데. 그 이유였어. 형도 뭐냐. 피근 세아 씨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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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계속 이렇게. 아, 계속? 응. 근데 왜. 별 움직일 게 없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다 하더라,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내가 느낄 때 저분은. 자기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 자기한테 이런 스타일을 무조건 좋아할 수 밖에 없어. 픽이 누구인지는 알지. 원픽이 누구였던지는 알아. 샘범 씨가 원픽이 나야 해서. 응. 아, 천사. 응. 원픽이 나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나한테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 우리 얘기를 했어. 나한테 그런 거야. 변화가 있을 수 있냐는 거지. 나는 문을 열어둘 수 있냐고. 내가 들었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해주고. 마지막고. 이런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형이 확실하게 뭔가를 하면. 난 처음부터 계속 쭉 세블미야. 그런 거 말 안 하지. 쭉. 세블미를 뽑았고 이런 거. 그 얘기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런 건 해줘야 된다니까. 나는. 아. 뭔가 종규가 되게 판을 움직인다 계속. 자기 편하게 연애하려고 판을 계속 움직이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종규 씨는 어차피. 자기는 마음이 없고. 남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정말 진심이니까.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각관계가 왠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삼각관계가 되고. 그래.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냥. 왜냐면 포기를 안 하니까 누가 하나 가. 재밌어. 재밌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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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혼자 계속 있었어? 어. 진짜? 술을 술을 먹거든. 진짜? 아 진짜? 왜 이렇게 덥지? 놀라. 종규. 종규 약간 흠짓다. 계속 이거 먹고 있었어? 어. 아 그래. 아. 어떻게 보면 기회죠? 세범한테.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내일 거.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나 궁금한데. 내일 만약에 1대1 데이트를 해. 그러면 이제 솔직히 원하는 상대를 정한 거지. 정규는 당연히 정했다고 하겠죠? 무조건. 정했겠죠. 어. 지금은 정했어. 네. 확실하네. 아 근데 단호예요. 이게 종규가 사실 뭐 솔직한 거죠. 멋있지. 알겠어. 에휴. 내일 1대1 데이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어. 응. 벌써 말을 꺼낼 수가 없죠.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했으니까. 응. 아. 다ketca.